오지역, 안혜진, 왼쪽으로 달렸습니다. 손목고 벗어나면서 경기 종료. 삼산 월드체육관의 초대 승리팀은 GS컬택스입니다. 어디 봐요? 여기가 메인팀. 마이크 테스탈이 아무 말이나 해 드네요. 마리오네트. 승리 소감이요? 저희가 전 경기 때 너무 어이없이 경기를 한 것 같아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저희끼리 분위기를 올리는 게 먼저인 것 같아서 서로 좀 화이팅 해주면서 했는데 그게 좀 잘 풀린 것 같아요. 간만에 이렇게 뭔가 시끄럽고 팬분들도 많으니까 긴장감도 더 되는 것 같고 1점을 따든 뭐 어떻든 간에 뭔가 더 힘이 되고 더 금방 분위기가 올라가는 것 같았어요. 공이 일단 저한테 많이 안 와가지고 또 많이 못 받으면은 약간 텐션이 좀 떨어지고 그런 게 있는데 오늘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오는 것마다 최소한 다해서 잡자 했는데 그게 좀 더 잘 보이지 않았나 싶어요. 그런 건 없고 제가 몇 경기를 하면서 약간 좀 보고 먹는 그런 게 많았는데 이번 경기를 하면서 보고 먹는 거 없이 해보자 일단은 그게 잘 된 것 같아요. 아직은 50점 고정에 많이 없어요. 딱히 누구를 꼭 짜하면 없고 저희가 일단 분위기를 올리는 게 먼저여서 언니들부터 밑에까지 다 같이 분위기 안 떨어지게끔 해줘서 다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. 네 또 많이 이렇게 저한테 요구를 하는 거여서 감독님이 네 좀 아직 화이팅 더 해줘야 될 것 같아요. 이제 홍경기 때 이제 저는 경기보다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좋은 말 좋은 응원만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우리 마지막으로 시그니처 포즈 하나만 해주세요. 시그니처 포즈요? 끝날 때 포즈 하나씩 했잖아요. 뭐지? 나 뭐했지? 아무거나 지금 지어줘서 너무 많이 안 하고 말해. 이거 한번만 해주세요. 안녕. 옷 수신이. 옷 수신. 옷 수신. 옷пис . 옷 수신OH 예을着 옷 낙지. 옷 낙지. 옷 낙 until 옷 상 Wee Shields volatility Big Bill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